광현아 박준영의 미친 만화방 자 편집장의 오늘 소개드릴 만화 바로 킹덤인데요 이 만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말기를 배경으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와 실권을 잡지 못했던 지금 이제 진시왕이 되는 왕이죠 나중에 대장군이 되고자 하는 노예 소년 신 이신 장군입니다 이 두 명이 일대기를 그는 역사만화인데 이게 삼하천의 사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실존 인물인 거죠 약간의 변경시킨 건 있는데 캐릭터를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꾼다든지 일부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사서에 적혀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를 붙여서 보통 사기 버튼을 보면 어떻게든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되는데 그걸 양념을 듣는 거죠 상상력을 더 부과해서 이야기를 또 풍성하게 작가님께서 만드셨군요 그런 식으로 한 작품으로 2013년에 17회 대지카 오사무 문화상 대상 수상한 작품이고요 대상 우리 왜 이렇게 대상 수여받고 이런 작품만 우리 소개해줘 우리가 좋은 작품 하다 보니까 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49군까지 나왔고 네 49군까지 일본에서 50군까지 나왔는데 지금 2018년 상반기에까지 보면 단위본 누적 부수가 3,500만부 네? 이야 어디가 3,500만부 어디가 우리나라 일본에서 일본에서 3,500만부 이야 진짜 대단하다 잠깐만 천원 곱하기 천내봐 천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다르구나 우리랑 그리고 2018년 올해 50권 기념으로 실사 영화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와우 역시 또 만들어 3,500만부 나갔으니까 만들어야지 영상으로 우리 맨날 얘기했던 거 그거 아니에요 원소스 멀티유즈 이거 아니야 잘 만들길 기대해봅니다 굉장히 지적인데요 좀 아프니까 좀 나아가다 네네네 작가 소개 들어가야죠 네 작가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라야스이사라는 분인데 75년생입니다 슈슈 예술공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공과대학 졸업생이세요? 네 그냥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갑자기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일을 접고서는 슬램덩크 베가본드로 유명한 작가분 이누우에 닿혀있고 작가분에 어시스턴트로 들어갑니다 해서 이제 일하다가 지방사 영점프 공모에서 당선돼서 2006년부터 연재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 쪽에서 또 한 9월쯤에 50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니 여러분 국내에서는 대략 그 집계가 되나요? 몇 부 셀러가 됐는지 음 그건 영어 비밀 아닌가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쏠쏠하게 증세는 계속 들어오는 편이죠 그렇구나 이게 스테디셀러 같은 거죠? 이게 아예 모르면 몰라도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맞아 맞아 진짜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접해보시면 제가 주신 받은 6권까지 읽었는데 아 역시나 이 만화도 뒷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고 사서 봐야 되겠다 생각을 또 했고요 근데 이제 48권 50권까지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소장의 가치가 저는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책장에다가 7권 50권 쫙 꽂아놨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이게 이제 말씀을 좀 천천히 드리겠지만 이 장르가 저는 딱 읽었을 때 그 무협 만화예요 무협 오빠 좋아하는 장르죠 무협 만화예요 이거는 무협 만화인데 그 우리가 이제 남자 좀 층들은 무협지를 예전에 상당히 많이 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무협지 뭐 김용애 그 철령팔부인가요 있었고 뭐죠 또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영웅문 영웅문 아 영웅문 아주 유명하죠 이게 이제 무협 만화의 특징을 장르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킹덤의 스토리 줄거리를 이제 우리 편집장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무협지가 갖고 있는 패턴이 뭔가요 그렇죠 주인공이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잃어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서 졸래라리 연습을 해 무협을 뭐 무예를 갈고 닦는다든지 자기의 뭐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합니다 하고 그 적하고 부딪혀 부딪히는 처음에는 깨져 처절하게 깨집니다 깨져서 나가 떨어지는데 그때 그 사람을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내지는 러버 연인이 나타나 이거 패턴이야 진짜 그러네 얘기들 보니까 다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다 그 패턴이야 그리고 조력자와 연인이 그 친구에게 용기와 주인공에게 힘과 용기를 복도다 주면서 그 사람이 다시 힘을 길러서 드디어는 부모나 친구나 자식의 원수를 갚는 스토리라는 거죠 자 킹덤도 똑같은 패턴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무협 만하다 라고 하기에는 뭐한 게 아까 말씀하신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춘추전국시대로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춘추전국시대로 통일한 왕이 바로 진시황제 아닙니까 시황제죠 시 황제를 시작한 진나라의 황제다라는 뜻의 진시황제 아닙니까 진짜요 그런 뜻이었어요 아니 한문 그대로 프리하면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안 놀라셔도 돼요 안 놀라셔도 돼요 아니 나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진시황제가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진나라를 딱 꽂는 게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통일국가다 그걸로서 의미가 상당히 있고 진시황제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은 킹덤의 주인공은 진시황제 어린 시절의 진시황제부터 시작해서 진시황제와 함께 도우는 누구죠 신 이신 장군 두 사람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있는데 전국시대가 일곱개 나라가 있어요 칠웅이라고 하는데 일곱개 나라를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무협대 로망 스펙타클 어드벤처 바나예요 이게 박수 아니 진짜 박수 아니 어떻게 한편에 강의를 들은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오늘 강의를 하려고 왔죠 저는 어차피 세계사 강의도 하고 진짜 원래 하시죠 강의 여러 군데 하시죠 역사 주로 한국사를 주로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는 중국사나 세계사도 하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역사적 팩트와 이 두 사람 간의 모험 어떤 영토의 통일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직권 중앙직권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집념 이런 것이 어우러진 얘기들이 계속 앞으로 48군까지 49군까지 펼쳐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지 이 만화가 그럼 편집장님 이렇게 뭔가 통일을 나가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킹덤에서 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50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략 한 몇 건 정도까지 이게 쭉 이어질까요 이게 끝이 막 그러면 엄청 길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 그렇구나 작가의 말로는 그때 한 그 작가 후기에 보면 그때 당 이제 나중에 여부리랑 싸워서 자기가 완벽하게 정권을 잡은 그 시점을 이제 1부 끝나는데 그럴 때 그때 잡았을 때 한 반 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이 왔다 대서사신네 진짜 이 만화 이 만화를 읽음으로써 역사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춘추전국 시대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소재는 분명히 됩니다 기회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춘추전국 시대가 만화로 만들기 위한 소재로는 되게 좋은 소재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고우영 작가 열국지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시대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조성기라는 되게 유명한 소설가예요 지금 활동을 안 하시는데 두 분이 쓴 소설책 중에서 전국시대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그게 다섯 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삶의 지혜와 어떤 각 나라의 재상들이나 질약가나 전략가들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여러 가지 처세술이나 다루어진 이야기들이나 인간관계나 죽고 죽이고 배신하고 암투하고 라는 것들이 우리가 현대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되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킹덤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교훈을 준다는 부분에서 이봉석 평직장의 표정이 어떠냐 그런가 재미는 있었는데 아니 근데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킹덤 이 만화의 포인트 요거 주목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다 요런 거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략전술 같은 거 전쟁 큰 전투마다 장수들 간의 질약대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통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데 만화에서도 이 장수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타격감 이라고 되나요 타격감 그런 것들이 그 만화로 그림으로 보는데 엄청나게 실력이 나요 약간 반영됩니다 이 장수들 간의